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기대수명이 130살 정도 됩니다 이미 인간은요 대부분 이제 100살을 넘겨 살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유명 종합대학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 저한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교수 우리도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살아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분과 식사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의외로 그게 의미심증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기업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50년 넘는 기업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생 직장은 없다는 거죠 이제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이 얘기를 들으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미 현실로 있는 건 이제 사람은 한 직장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생을 마감하는 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평생 직장을 바꿔서 이직하는 횟수가 평균 5회 이상 넘는 나라는 이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직은 퇴사와 이직은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마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듯이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수차례 이상 경험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예전에는 퇴사하고 이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이직 이분들을 우리 쪽으로 들어온 분들을 경력입사자라고 하죠 그리고 나간 분들은 이제 퇴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셔서 경력입사자로 새로운 나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적응과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제때 찾아서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라 노력해라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십니다 노력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잖아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놀 때도 제일 열심히 노는 나라예요 유럽의 관광객으로 놀러가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유럽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아니 유럽의 렌트카 회사 임원한 분이 실제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럽의 렌트카 업체 직원들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2주일 동안 렌트카를 빌려서 2주일 후에 다 쓰고 반납을 하면 운전한 키로수만 보고도 한국 사람을 알아맞힌다입니다 2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 빌려서 3500km 운전하고 돌려주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대요 참고로 서울부산이 420km입니다 그런데 2주일 동안 3500km라고 하는 경의적인 마일리지가 기록되고 차가 반납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유럽을 광폭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이렇게 무려 2주일을 유럽을 광폭질주하고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서 3주를 알아 누워요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열심히 합니다 경력입사자로 들어오신 분들의 태만을 근거로 혹은 태만을 이유로 경력입사자들의 고과를 낮게 평가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력입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요 이직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내가 왜 이직하는지 첫째 그리고 둘째로 이직한 뒤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이유를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방송이나 강연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접근동기와 해피동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접근동기 좋아하는 걸 먹고 싶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은 모든 종류의 욕구죠 회피동기 나쁜 걸 막아내고 싶은 그렇죠 약한 걸 보충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회피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요 우리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는 접근동기를 더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아인 우리를 떠올릴 때는 회피동기를 더 많이 떠올려요 무슨 얘기냐? 친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친구분들한테 친구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요 나 주인공이 나죠 이번엔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멋진 삶을 감동적이고 성공하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게 있는 거죠 접근동기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친구야 너를 포함해서 너희 가족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아 우리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안전하고 무탈하고 화목하게 이건 좋은 게 있는 상태가 아니죠 나쁜 걸 막아낸 상태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재미있는 건 이 접근동기의 나 그리고 회피동기의 우리가 각각 그러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내거나 생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 이거 잘하면 네가 좋아하는 걸 줄게 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꾸 찾아봐요 그러니까 탐색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그런데 너 이거 못하면 아까 줬던 거 뺏는다 너 이거 잘 못하면 너 너 처벌한다 이렇게 뭡니까? 회피동기를 건드리면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고 탐색하게 만드는 동기는 접근동기예요 그리고 집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 꼼꼼하고 그다음에 실수 없이 일을 하려고 하게 만드는 동기는 회피동기죠 그러니까 일의 종류에 따라 상생각의 종류에 따라 접근동기와 회피동기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직을 결심할 때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죠 새로운 데를 찾아나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직할 때는요 나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 회사를 떠나서 좀 더 날개짓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좋은 걸 가지고 싶어서 떠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의외로 지금 있는 데서 못 살겠어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그래서 접근동기가 생겼을 때 이직한다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이직을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통계는 없지만 외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재직 기념일에 은퇴를 아니 이직을 결심해요 내가 3년 재직했다고 회사에서 3년 근속상을 주면 이제 내가 다 이루었구나 내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지 두 번째로 많이 이직하는 날이 자기 생일이에요 왜? 이제 내가 한 톰을 돌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족하구나 아니면 아직도 나쁜 걸 못 막았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은 새로운 결심이잖아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완료했어요 그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나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죠 나의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이직을 결심했으면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회피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피동기가 그러면 회피동기가 생기면 좋아하거나 장점을 많이 보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거나 약점을 더 많이 발견하겠습니까? 싫어하거나 약점을 더 많이 발견하죠 이게 바로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새로 들어온 경력 입사자가 제일 많이 미움받는 경우가 어떤 것 같았어요? 저도 예전에요 저는 기업에서 옮겨본 적은 아니지만 군대에서요 굉장히 비슷한 부대에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연대에서 2연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2연대로 새로운 기운을 한 다음에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미움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2연대에서, 두 번째 연대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였죠 1연대에는 이게 있는데 여긴 이게 없네 지난번 연대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여긴 이런 시설이 없네요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미움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제 새로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회피동기가 강해져서 새로 들어간 조직에서 그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 역할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실제로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자꾸 찾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이전에 다니던 직장과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받기 쉬워지고 오해받기 쉬워지고 그러려면 여기 왜 왔냐라는 얘기를 듣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한 번 마음을 다시 바꿔서 말을 이렇게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하게 그 일이 일어났지만 효과가 놀랍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이전에 1연대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어머, 여기 오니까 이게 있네요 어머, 이런 시설도 있네요 이러니까 그 2연대에 원래부터 있었던 간부들이 저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분들도 몰랐던 자기들의 장점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냐면 제가 첫 번째 연대에서 두 번째 부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왜 저기는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느냐 그때는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느냐 자꾸 이렇게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저한테 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시설도 없고 그 기능도 없으니 저한테 맞는 일을 주위의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들어간 곳에서 그 부대에 와, 이런 게 있었네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 그래? 다른 데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들도 원래부터 있었던 분들도 몰랐던 그 조직의 장점을 얘기한 거죠 그럼 그걸 찾는 순간 조직은요 조직은 그 일을 저한테 맡깁니다 저의 롤이 거기서 바로 정해져요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가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접근동기로 이직을 하지만 내가 이직을 해서 경력 입사자로서 신분으로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겁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피동기가 발생하고 또 우리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회피동기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이 회피동기로 인해 자기가 새롭게 들어갔던 조직의 숨은 장점을 찾기보다는 그 조직의 약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 그 조직의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잘 몰랐던 그 사람들만의 숨은 장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야, 이런 숨은 장점이 있네요 모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조직은 아,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 일을 맡겨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수많은 이직자들은 조직이 나에게 장기적인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불안해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회피동기가 버무려져서 스스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장기적인 일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프로젝트를 조직으로 알고 나한테 맡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원래부터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들만의 숨은 장점을 발굴하는 건 누구라도 중요합니다 자,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직자는요 약점을 보완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 들어간 조직의 숨은 장점을 발굴해서 그것을 다시 키우는 사람이 바로 이직자고 영역입사자입니다